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척수 후보가 패배할 곳이 아닌데 꼭 좀 분석해 주십시오. 부산 사하구 갑의 여러 유권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구 사하 갑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순간 이 친구들이 정말 표를 많이 훔쳐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하는 지역은 부산 사하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경쟁한 지역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승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개의 막대그래프를 보십니다. 왼쪽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지역구 후보 선택 투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정당 선택 투표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 번째가 지역구 당일 투표이고 네 번째가 정당 후보 비례 당일 투표를 뜻합니다. 네 가지 막대그래프를 보는 순간 딱 감이 오는 것이 있죠. 저도 그냥 딱 이 지역이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의 무려 16.75%포인트 앞선 지역입니다. 부산 남구월에 이현주 후보가 출마한 곳에 통합당과 민주당 격차가 무려 21.6%였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투표에서 16.75%의 통합당 후보가 앞섰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사하구 갑도 예당 성량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8만여 명의 사하구 갑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정당 선택에 있어서는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당일 투표에서도 붉은색을 드러내는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플러스 7.94%포인트로 앞섰습니다. 이 수치도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위를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성을 거둠으로써 결국 미래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아주 건수한 차이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다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도 1번이 아니라 2번 후보 김척수 후보 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다 이겼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큰 격차로 김척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탈락하게 됩니다. 의심투성이 지역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의심투성이 지역입니다. 비례당일, 비례사전, 지역구당일 등 모두 다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이겼는데 지역구 사전투표만 무려 민주당이 15.75%포인트 압성했습니다. 통합당을 압도적인 격차로 눌렀습니다. 당일투표 3,4일 전에 사하국합 주민들의 엄청난 신경을 변화를 겪어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몰표를 주고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의 표를 많이 밀어준다.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의 사전과 당일 비교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막대 그래프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투표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8만 974명의 유권자 가운데서 수만 명의 당일투표에 참여한 사하국합 유권자들이 김척수 통합당 후보 붉은색을 선호했습니다. 7.94%포인트만큼 득표율에 앞설 정도로 민주당보다도 통합당 후보인 김척수 후보를 원했습니다. 붉은색 하사포는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보시죠. 이것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봅니다. 당일투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의 푸른색 후보가 무려 통합당의 김척수 후보보다도 15.85%포인트 앞습니다. 따라서 푸른색의 하살표는 민주당으로부터 통합당 후보까지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급격하게 추락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 그것은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전투표 날 4월 11일과 12일 당일투표 날 4월 15일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딴판으로 지역구 후보의 선호도를 드러내는 것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구 사전투표의 인위적인 개입이라든지 조작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작과 인위적인 개입을 크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관전포인트 두 번째는 비례투표의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투표에서도 발생하지만 사하구 갑에서는 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하구 갑에서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은 확실하게 통합당을 밉니다. 따라서 통합당이 비례대표 정당 후보 선택 과정에서는 당일투표에서 16.75% 앞섭니다.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에서도 당일이 너무 압도적인 표차가 났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인위적인 개입이 있더라도 통합당을 압지르지는 못했습니다. 통합당하고는 건수한 차이로 2.13% 통합당이 앞섰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개입이 있었지만 너무나 비례대표에서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격차가 났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을 거를 봅니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정당을 선택한 것을 보면 교차투표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정당은 통합당을 밀고 그리고 후보는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1번과 3번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역구 후보로서는 민주당 후보를 밀고 1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정당은 통합당을 선택하는 이런 교차투표가 크게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에서 비례에서도 조작이 있었을 거란 추측하지만 훨씬 심한 조작이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부산 사하구갑 주민들이 3, 4일 만에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김척수 통합당 후보 지지도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엇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산에서 기필고 몇 석을 확보하기 위한 인위적 조작에 있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예시하는 사례가 바로 부산 사하구갑이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당의 김척수 후보가 패배한 부산 사하구갑 선거구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통계적 개입이라든지 데이터 조작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표를 통해서 그 원인이 낱낱이 가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